제가 저 지금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제가 틀어드릴게요 절대 같은 회사라서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그래요 처음에 영화가 무슨 뜻인가요? 우리 똥머리 해볼까? 똥머리 도전? 내 머리 해줄까봐 아니 손이 왜 흔들려 누리가 너가 방금 엄청 뒤추겠어 왜 이렇게 흔들려? 그리고 다영이는 지금 이렇게 숙소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에너지아이즈 자 이제 댄스 브레이크 자 고기 이거 먹는 물 아니다 내 온수매트물이야 같이 기구 오빠가 컴백을 했죠? 어 맞아! 드디어 드릴까? 그래서 이번주부터 이번주에 음악방송도 하고 이거 컴백을 했는데 열심히 준비를